에어컨이 약한지 덥고 손에 땀이 나고 그런데 알고보니 내가 긴장을 많이 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만나 뵈서 반갑고 제가 조금 전에 당의실에서 목사님한테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 날 알 수 없다 이렇듯이 그건 모르겠고 그것도 안에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가 안 숨어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조금 전에 허강덕 장노님께서 소개를 했는데 험하게 안 살았거든요. 알고보니 내보다 더 험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며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험하게 살았다 할게니 험하게 살았는 것이 보여지고 뭐 저는 저희 집안은 우상승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집안 속에서 삼명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상승배 가문 속에 제사를 1년에 뭐 열몇 번씩 지내고 그러고 어머님은 내 어릴 적부터 내 손잡고 무당집으로 댕겼고 내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가면은 무당집을 찾아가가 어느 방향으로 갔노 하면은 뭐 동남쪽이다 하면 동남쪽으로 찾아다 다니고 이렇게 우상승배를 심하게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중학교 때는 그 무속인을 우리 집 뒤에 방 한 칸에 있는데 새를 줍면서까지 집에 대문에 대나무 꽂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로 뭐 다 무너지고 우상승배 3,4대 망한다는데 3,4대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래도 뭐 상수리나무 베임을 당해도 거루투기는 남아있듯이 나를 또 하나님께서 거루투기를 거루투기를 부르고 참 빛의 파소콘으로 불렀다는 그 은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내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뭔가 어릴 적부터 가출을 하고 수십 년을 가출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도소로 뭐 덜랑날랑하고 그러고 근달 세계로 또 빠져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붙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그 속에 뭐 마약으로 뭐 도박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빈 마음에 채울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지금도 저는 집중을 안 하면은 옛날 과거에 그 체질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마약을 하고 방황을 하고 끝없이 뭔가 거울을 쳐다보면 내 자세는 진실하지 않고 끝없이 끝없이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찾고 있었던 데 보금 안에서 보니까 보금이더라고요. 그래 끝없이 방황하면서 무너지고 그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사람까지 마약에 취해갖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워 죽이기까지 하면서 주님이 이제 나를 불렀더라고요. 불러갖고 지금도 불신앙하고 이럴 때는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네 사람 한 사람 죽이기까지 너를 불렀는데 네 불신앙할기가 이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또 정신이 버쩍 들고 이런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인도받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의 그 간문에 불이 내리졌다는 이게 참 지금 메시지가 영세전의 그 문제 창세기 1장 2절의 허감 혼동 공허의 그 영적 상태가 지금 낸 때까지 임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단은 정치, 문화, 경제를 붙들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씀을 통해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참 우상숭배의 간문에 집안은 완전히 갈갈이 무너졌는데 저희 할아버지 때 보면 저희 할아버지 예천 저쪽 의성 쪽인데 예천에 저희 할아버지 땅 안 밟고 댕기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땅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조랑말을 타면서 선비 갓을 쓰고 기생집으로 늘 댕기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할머니 나이 40에 하병나가 돌아가시고 첩대신 할머니를 불러들이고 자식, 육남배, 아버지 형제들을 어릴 적에 다 내 쫓아 보냈어요. 그래 한 사람은 춘천으로 한 사람은 서울로 전국으로 다 굳이 보냈는데 거기에 맞이 되던 분이 저희 아버지랬어요. 아버지랬는데 아버지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고모들 불러갖고 고모들 같이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부분을 어릴 적에 봤거든요. 보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 무너져갖고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어릴 적에 와가 있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할머니에 대한 어릴 적에 그 상처가 지우간 데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할머니 밥상 던지고 할머니 머럭하고 욕하고 이런 부분을 어릴 적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그러면서 아버지 때는 완전 유리방황하듯이 전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속에서 어머님하고 결혼하셔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집안에 아버지한테 완전히 무너지고 그 속에 삼형제 되는 우리 집은 계속 망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큰형은 공부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맨날 전날 학교 다닐 때 머리 캐이고 재수도 모자라 삼수까지 하고 작은형은 작은형 나름대로 내 돌아다니고 저도 어릴 적부터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정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내 개인도 답이 없었고 저희 큰형은 강경화로 쓰러지고 작은형은 중풍으로 쓰러지고 우리 집은 완전히 망해가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정말 말씀만 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정말 우상숭배의 진노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는 게 보여졌고 정말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게 보여졌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게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정말로 내가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데 정말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보이고 내 가정 가문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참 은혜에 감사해서 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약 8년 조금 넘었는데 한 5년간을 정말 은혜 속에서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은 불신앙해도 또 다시 또 일어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교회에서 5년 동안 내 화장실 청소했는 것 같아요. 금요예배 마치만 교회 청소를 하는데 한 5년간을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 교회에서 예배 마치만 나가기 싫고 너무 교회 안에 있는 게 좋고 편안하고 이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학은 나가고 훈련받고 훈련 속으로 쭉 따라갔는데 처음 기억나는 게 박대찬 목사님이 제 구원받고 한 몇 개월 안 됐을 때입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핵심 갔는데 핵심의 그 1층에 커피 파는데 그 휴게실에서 저희들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구원받고 하느님 만나니까 뭐가 좋습니까? 감사드리고 묻더라고요. 그때 뭐 압니까?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뭔가 모르게 내 개인이 무슨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임하는 정말 그 평안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말로 할 수 없었고 구원받고 인도받으면서 하느님은 나를 고쳐나가기 시작하는데 내 체질, 뿌리 내리져 있는 그 체질들을 하느님 바꾸기 원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냐. 이걸 계속 물었는 것 같아요. 그래, 현실과 환경 속에서는 옛날, 과거에 건달 생활하면서 그때보다도 더 힘든 걸로 몰아가는데 보금이 맞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그때 가정형편은 막내로서 집에 가장이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정말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더 큰 또 무거운 짐이 내는데 주어졌고 내가 그냥 옛날 세상 쪽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내는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돈은 없고 형편은 어렵고 매일 저녁마다 목사님이 저인데 MP3를 하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매일 저녁마다 앞산에 매일 운동하러 갈 겸 조용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하나 부닫혀졌는데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날 따라 내 심정에 확 부닫혀졌어요.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답답해할 게 없지.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뭐 부족할 게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을 확신했거든요. 그런 믿음을 확실했고 정말 어렵고 형님들 병원에 날마다 일주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119 실리 가는데 돈도 없고 또 가면은 응급실에서 기저귀를 한 시간마다 갈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내 형편 환경은 굉장히 어렵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느 길로 갈래야 이런 선택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환경과 형편은 세상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말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래는 뭐 하겠더라고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게 하겠나. 이래갖고 훈련 속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돌렸고 앞산에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병원에 가서 간병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니 봐라 여기 영적 문제로 전부 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봐라 그래서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가족들 죽어가는 환자들 복음 전하고 내 형은 두 번째고 그 사람들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벤치에 나가 혼자 담배를 한 대 품으면서 또 주님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차비가 없어갖고 제가 카톨릭 병원에서 집 소송구까지 걸어오면서 MP3 꽂고 메시지 들으면서 걸어오는데 어느 한에 쭉 걸어오면서 어느덧 범어동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올 때 차비가 없어갖고 또 걸어오고 걸어오면서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 하나님이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나를 걷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래 생각이 바뀌면서 늘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내 있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특히 아줌마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늘 입이 쬐지고 빵긋빵긋 거리면서 기쁜 얼굴로 매일 인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모양이래요. 그래 이제 그렇게 쭉 인도받는데 내 현장에서 다락방 문이 열리고 거기서 지교회까지 응답받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명계약이 안 깨달아지니까 그것도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느냐 불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뭘 하기로 하느냐 그리고 강단에서는 조폭 보금아 마약 보금아 이 은약을 주시는데 마약인 놈들 쳐다보면 옛날 내 모습인데 그거 보기 싫더라고요. 보기 싫고 또 건달들 보면 내가 옛날에 저 속에서 빠져나왔던 걸 보면서도 내 마음에 정말 영혼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이 안 주어지더라니까요. 안 주어지고 뭔가가 내 속에 정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은 받기 싫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지기는 싫고 그냥 좀 편하게 갈 수 없느냐 이런 걸로 자꾸 마귀는 나를 속이더라고요. 기복신앙으로 자꾸 몰아가는 종교적인 부분을 자꾸 몰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나를 자꾸 붙잡더라니까요. 붙잡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정말로 요즘 그 21가지 그 단어가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어지면 어렵구나. 그러고 기도하면서 참 엉뚱한 기도를 했지요. 3년 만에 장로가 됐는데 다락방 안에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부원받은지 3년 만에 장로로 세우는 상황이 없을 건데 3년 만에 장로가 돼서 장로를 내가 하고 싶다 했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참 장로가 돼서 뭔가 무거운 짐이 하나 다 얼려지기 지그하고 눌렁둥 같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돈이 없는데 내가 불신자 때의 그 생각으로는 장로 같으면 교회 기동뿌리를 하나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장로에 대한 부분에 무거운 짐까지 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장로까지 무거운 짐을 짓죠. 장로만 좀 교회에서 좀 경건하고 거룩하고 뭔가 그래 보여졌거든요. 어릴 적에 불신자 때는 근데 그래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감추어지는 것고 뭔가 자꾸 가방하는 것고 내가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복음은 자유인데 뭔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메이고 울타리를 자꾸 올무에 내가 갇히는 것고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복음이고 우리가 내가 어디 잘낫는 것도 아니고 내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교회에서는 뭐 성도님들 예배 맞지만 내려와가 내려와가 길거리에서 나는 담배 피우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담배 피우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 다 알고 담배 푸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래 감축하고 골목 뒤에서 피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와절하는 거 싶은 게 그런 생각이 들고 담배 피우는 게 끊는 게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끊게 해주시겠지 목 아프면 요즘 목이 조금 조금 아프더라고요. 끊을 때가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놓으면 장로 되면서 하나님 정말 록벨로 같은 응답을 달라고 그것도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인데 돈 많이 벌여갖고 교회 헌신하고 이걸로 하는 것도 기도도 엉뚱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래 오늘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시리라 했는데 참 그것도 내 속에 깊게 들어가면 내 편하려고 이런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로 해돌랐고 이랬는데 헌금은 또 제일 많이 하더라고 요즘에 하는데 그거는 응답이 아니다구나 생각하거든 그거는 뭐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껀데 그런 기도 방향으로 가고 이렇더라고 그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거는 항상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갈보리산 체험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체험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게 항상 내 마음 속에서 그래 정말로 갈보리산에 그 속에 내 가거가 내 갈보리산 그 이전에 나의 가거가 날마다 보여지면서 그 뿌리가 지금 현재 내한테 지금 임해가 있다 하는 걸 발견을 못하니까 순간순간 그 체질로 신앙생활 더피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오면 내가 중직자인데 저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이가 보면 뭐라 가겠노 이런 부분도 내 속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자유 없이 눌리갖고 교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정말 싫더라니까 진짜 형식적인 예배 일요일이니까 예배 나가야 되고 나는 예배 가기 싫으면 안 가거든요 아침 내가 불신하고 아픈마 에이 차 아프라 하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바쁘고 보면은 또 목사님 내 안 나오뿐만 뭐 좀 메시지가 또 내인데 이 많은 메시지 비슷하게 들리더라고 그렇게 하면 또 2부 때 석 나가면 또 메시지 은혜 주시고 불신앙이 되게 아프기니 우리집 도로 앞에 딱 아파트 도로 딱 나가뿐만은 지하에 은성교회라고 있더라고 요 파동에 아 저 교회가 조용하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없나 차 아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만은 뭐 저 저 시내 동부교회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았어요 차 몰고 아침에 교회로 시내러 나가다가 동부교회로 더 가볼까 하다가 차가 밀리가 못돼가고 교회로 하나님 또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합리화를 또 내시킵니다 그래 뭐 메시지에 기존 교인들 살리라고 하는데 동부교회가 살리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불신앙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회가 가면은 내가 신천대로를 왔다 갔다 마야 하는데 한날 대고백하자면 뭐 사러 갔다가 그 안에 그 휴대실에서 밑에 또 쳐다보니까 신천대로에 막 차들이 막 댕기더라고요 그래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야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못 보고 어디로 저래 바쁘게 달려가겠노 이래 생각하면서 세상의 하늘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불신앙에 보면은 신호받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와 그리 부럽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저래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는데 나는 같이 해갖고 이거 뭐 억수라니 좋더라고요 불신앙만 그래 보이고 믿음으로 가면은 안타깝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도 또 갈보리산 집중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강남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으로 내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과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생각 마음을 붙들고 인도했나 하는 게 보여지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금요일날 목요일날 허강덕 장노님이 내보고 이 교회에 와서 간정을 산업성교회 헌신협회가 있는데 간정을 좀 하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본문 말씀과 또 제목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뭘 해야 될지 제일 처음에 내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길래 내 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내보다 더 응답받는 조인주 장노님 세우는 게 이 교회에 또 더 유익할 것 같아 산업인으로서 응답받은 그래 이야기를 하면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봐라 그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김명진 장노님을 세우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세우는지가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본문 말씀을 돌라 하는데 전번주 주일 강담 메시지가 저희들 주일 강담 메시지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랬거든요 말씀 중심의 중심의 신앙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내가 지금 저 법무동에 그 내 있는 산업현장에 한 10년간 내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사업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빚도 많이 져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잡았던 말씀이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법무동 현장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거기서 있으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어려웠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채워주는 그런 걸 체험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락방 문이 열려가지고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았고 거기서 제자가 채워지고 이런 부분을 체험을 응답을 받고 이렇게 가는 가정 속에 참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헌신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 돈 돌라 소리로 뭐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왜 다 안다 하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육적인 기도 육적인 거 그런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의신의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따라오는 기고 극하고 이제 사업을 후배가 옛날에 사업하던 후배가 내인데 찾아가고 다시 해보자 하길래 그걸 하자 하면서 켰는데 또 사라져버더라고요 내인데 재질해를 수십억 해놔 놓고 사라지더니 갑자기 한 10년 만에 나타나고 또 하자 하면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빈 주차장에 콘테이너 놔놓고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 하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돈 막 열심히 하고 차 낀가 엮고 낀가 엮고 하면 한 달에 한 백 한 1, 20만원 버는 그 현장 속에 내가 한 달을 1년을 거기에 있었거든요 1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고 하면 거기에 보험회사 당기는 아줌마들이 아침에 차대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딱 한 마디에 내가 굉장한 응답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잠 많던 내가 나는 잠이 굉장히 많아 지금도 잠이 많은데 장로락하면서 아침에 일요일에 레베데로 자고 열려면 9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9시 반 늦으면 10시 돼 가려야 된다니까 후라락 씻고 나가보면 성가대 옷 입고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잠이 많은 놈인데 아침에 주차장에 나가려고 하면 한 7시 쯤에 7시 반 이래서 나가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내보다 더 부지런하더라고요 아침에 얼마나 일찍 그래가 아줌마들 화장해가지고 남편 밥 차려주고 그래 아들 보내고 그래 나오는 거 보면 이야 내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날 한 9시 쯤에 쭉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차를 삐딱하게 한 두 대 될 자리에 혼자 삐딱하게 돼가지고 이따가 내나가는데 차를 삐리라 하더라고요 그래 아저씨 주차비 주고 가이소 하면서 아까는 문 닫기 있던데 무슨 주차비 요 하면서 문 열고 닫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주차비 주고 가라고 얼만데요 2천 원 입니다 동전 4개 500짜리 4개 창문으로 뜯으면서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몸총을 들려버렸어요 똑바로 하소 하면서 똑바로 하소 이렇게 하는데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가 똑바로 해라 하는 말이 한 말씀 있었어요 그래가 똑바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몸총을 들려버렸는데 내 체제 같으면 막 사고 할게 있는데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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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게 뭐 하면서 이래 붙을 난데 그것도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화내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래 보내고 그 말씀이 하루종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하느님이 너를 여기 성교지로 보냈는데 니가 똑바로 하나무야 이랬자 또 하느님 음성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걸 찾게 됐어요 돈은 안되는데 돈 안되는데 하느님 나를 여기 보내는 이유가 뭔가 나를 이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자고 나면 좀 더 자고 싶은데 겨울이 안 있습니까 특히 춥은데 더 자고 싶은데 눈 삭 똑바로 이게 계속 두강두강 하기만 안일어날 수가 없는기라 그래 또 일러가고 또 일러가고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나가더라고 바뀌어져 나가면서 아침에 가면 찬양한 곡 듣고 기도수첩 하고 메시지 듣고 아줌마들 아침에 출근하면 참 지쳐있던 저 아줌마들이 세상에 돈 불러 나오는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도울 것이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하면 아침에 말 한마디라도 영적 상태가 바뀌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해야 되겠다 인사도 깍도다게 하고 또 뭐 3천원 받을 거 2천원 받고 아줌마들 천원에 성부 걸더라고 천원씩 깎아주고 하길래 아줌마들이 사람들 여기 대라 아저씨 좋다 하면서 오더라고 어느정도 친분이 사이고 하면 기초 메시지 CD 준비해놨다 하나씩 탁탁 꼽아여주고 여름에는 찬문 좀 내려놓고 오면 젖어서 보험회사 아줌마들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젖어서 가면 가갓 들어주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 들고 또서 가갓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차비는 적게 받고 또 보험전하고 이런 영적 흐름을 거기서 확 바꾸더라니까요 바꾸는 거기에 또 내가 보험전했는 또 나이 드신 또 선배분한테도 내 거 가서 1년간 일을 하라 하니까 내 행동 그대로 하더라고 내 미션홈에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분한테 또 이야기는 그대로 전달되더라고 그래 지금까지 보험 들었는 보험회사 아줌마들이 지금까지 연결되어가지고 또 전화 오고 또 가면 만나고 점심식사 하자 하면 가갓 만나고 점심식사 하자 하면 또 보험전하고 이런 만남들이 쭉 이루어지더라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가 나를 완전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이래 이제 뭐라고 하는데 특히 보험회사 하는 분이 있고 산업현장에 전부 다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전번 전번주에 이제 말섬 중심의 신앙이라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내 현장에 그래 에루살렘을 안 떠나고 거기 있다가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하의 사무실 조그만한 거 그냥 어디가 서면서 내 후배가 와가지고 사업이 안되고 도망가보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주차장을 한 달에 백몇십만원 받던 주차장을 선배한테 주면서 하락했는데 내가 이제 실직자 되어보세요 일한다고 해갖고 넣어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조금 염려되더라고 뭐 먹고 살지 다만 뭐 한 달에 백만원씩 뭐 백몇십만원씩 있을 때는 헌금도 하고 훈련비도 하고 뭐 조금조금씩 했는데 갈수록 이 경제적인 부분이 자꾸 안 맞으면서 기울어지는 그런 걸 염려하면서 좀 불안하더라니까 그런데 지하에서 한 열흘 간 정도 매일 아침에 하는 일 없이 앉아가지고 지하에서 찬송 부르마 막 울리고 목소리 극수로 좋게 들리거든요 찬송 아침에 나가면 세고 기도하고 또 그래 그거를 한 열흘간 하고 있는데 누가 내는데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그 일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10년 동안 안 되는 일 한 달 한 달만 시간 돌려 한 달 일요일이라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가 와보라고 정말 한 달 만에 해가 왔어요 화가 이제 그 일이 시작됐는데 이제 조합 지역조택조합 사업이 되다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한 천몇백명 되다보니까 수많은 말들이 막 쏟아지고 서로 비방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현장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영향을 받아갖고 저녁에 돌아보면 두통이 일날 정도로 내가 황폐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되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될 부분도 반도 못 받고 아직 있는데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법으로 소송도 하고 이래놨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부분인 것 하면 그 중간에 보험하시는 한 분이 내가 보험을 차 두 대에다가 목사님 차 사드렸는가 하고 내 차하고 내 개인적인 보험 들었는가 하고 이래가 보험을 쭉 해놨는데 그분은 꼭 월말 되면 문자로 보험료 낼 날입니다 이걸 수년간 극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내고 싶으면 내지 빚져야 하는데 돈 내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이거 보험이 관리가 내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약에 대한 해약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내 개인만 해도 차 두 대에다가 내 개인적인 보험 들고 하면 한 달에 보험료가 한 50만 원씩 가면 자기가 받아야 될 부분이 한 달에 그 보험만 해보면 한 30% 정도 25% 30% 반드시 해도 한 백 몇 십만 원이 되는데 백 몇 십만 원이 수입이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데 자고 눈을 뜨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하나님 주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울을 구하라 그의 나라 안에는 성김이 있는데 성겨야 된다 그러니 고객과 자기가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먼저 고객을 생각하면서 고객을 먼저 해야 되고 자기는 뒤에는 따라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저 사람이 뭐하는가 이거 그래 그 먼저 해야 될 부분에 이 사람이 뭐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성겨야 되지 먼저 그걸 내 이제 현장에 적용을 시켰어요 적용을 시키면서 그래 이 조합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성겨야 되겠다 내 이익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요즘 내 기준 내 수준 다 내려놓고 갈보레산 집중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잡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기는 자세로 조합 사무실에 가게 됐어요 그래 내가 가면은 맨날 전날 내 체질로 감지르고 욕하고 막 익하던 내가 성기는 자세로 들어가 있긴 그 상대방들이 좀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아침마다 커피 한잔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면서 커피 한잔씩 켜가지고 내가 내가 내 기준 내 이익 다 내려놓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그래 알아라 오해는 하지 말고 이상한 생각지도 하지 말고 나는 성기로 왔다 그러면서 성기는 자세로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가 되어지더라고요 성취가 되어지면서 일을 좀 도와주이속하면서 그 허감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갇혀져 있던 내 중심이 내려지는 내 속에 허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빛이 전달되는 그 속에서 복음 듣는 사람도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영적 흐름이 확 바뀌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오늘 산업성교 산업성교 헌신 예배에 그 말씀을 제목을 허강덕 장로님께서 보내라 켜갖고 그래 말씀 중심에 참된 헌신으로 내가 응답받았는 거를 한 주간 그 간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 주셨는 대로 인도받게 됐어요 인도받게 되는데 정말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고 내가 그 속에서 구원받았는 달보리산의 그 체험 안에서 구원 하나 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가서 내 이익이 안되면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가 시달려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짜증내야 되고 신경질 내야 되고 욕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래 갈보리산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이 나와줘야 안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고 그라고 그리스도가 의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 정말 장로로서 흥금마이 하면 누가 알아주고 또 누가 알아주면 힘나고 누가 안 알아주면 힘 빠지고 내가 이끌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보금이 계속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간단하더라니까요 섬김 이 단어 하나 딱 잡아붓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내가 양보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내가 양보하고 이래 하니까 가정에서도 허감이 무너지고 만남 속에서도 무너지고 만남 속에 그 이유를 찾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하느님 응답을 주시게 주시고 또 보여지게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담겨졌는 대로 보게 되더라니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차를 다 같이 타고 가는데 무너 뭐 무너 하는 거 탁 보디만 와 소주 한잔 먹어야 되겠다 무너 저거 그래 자기 속에 가진 대로 보더라니까요 나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무너하면 그냥 무너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자기 안에 가진 대로 쳐다보고 관심을 그래 가지는 것을 봅니다 보는데 또 나는 또 내 좋아하는 게 또 있겠지 있는데 내 속에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는 그런 눈이 이제 조금 조금씩 열리다 보니까 또 하느님 주신 그 사명 속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소명과 사명이 천명 안에서 나와지는 그런 은혜를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누리게 해주시더라니까 내가 잘낫는 것도 없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날마다 불신앙하고 불신앙에 뿐만은 목사님 돌아서가 내 혼자 성도들한테는 못해도 목사님 저 인기가 내보다 뭐한데 하고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하고 온갖 때만 불신앙을 하고 성도들 저거는 되겠나 저거는 되겠나 내 자신을 못보고 늘 극하더라니까 극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또 시기하고 미움을 가지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갇혀있던 그 어둠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자꾸 빼내 빼내는 걸 보게 됐어요 내 기준이 된 뿐에는 모든 게 내더라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내한테 안 맞으면 필요 없고 집에서 사오는 것도 점단 내를 위해 갖고 하더라 마누라도 그렇고 그래 교회 안에 성도님들 보면 신랑이 술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아 저 인간이 복음 안에 있는데 술만 안 무면은 좋은데 술만 안 무면은 좋은데 우리 가정이 편하겠는데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자기들 하니까 자기가 시달리는 게 술 안 무면 편하거든 자기 편하려고 내 편하려고 또 마누나한테 뭐라고 하고 전부 다 내더라니까 그런 게 이제 성김의 자세로 단어 하나 붙잡았는데 그런 허감들이 팍팍팍 무너지는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 보고만에 돌아가고 뭐 사명자다 제자다 하면서 나는 그런 소리도 듣기 싫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뭐 응답받는 장노 제자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더 부끄럽다니까 왜 내 자신은 내가 최고 잘하거든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뭐 응답받고 뭐 하는 것도 그런 소리 들을수록 싫더라니까 싫고 여기 오는 것도 어디가가 간증하고 이런 건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충격받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데 뭐 RUTC 거기서 막 촬영 나오고 뭐 세계보금화신문에 막 실리고 막 이럴 때는 내가 뭔가 됐는 거지 했는데 아이들하니까 다 무너지더라니까 시간이 가면 내 각인뿌리체질 그 덮어져서 덮어갖고 막 가는 내 자신을 봤어요 보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정말로 오기 싫었는데 또 허강덕 장노님께서 산업선교회 회장을 맡았다 하길래 또 기도를 늘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오라 하니까 내가 가면 내가 허강덕 장노님한테 유익하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들고 왔는데 옛날에 내가 테프 하나 줬는데 저 장노가 테프 안 덮고 내 빌었고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의의가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 어떡하겠노 하는 그런 염려도 내 속에 있더라니까요 그래 충격받아가 날뛰다가 또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 그걸 보면은 참 부끄럽고 놈한테 설 수 없고 더 이상 내 어느 자리에 서기 싫고 그냥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과 일대일로 조용하게 정말 누가 뭐라카든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마음인데 그렇지만은 정말 교회 내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는 정확하거든요 불신앙해도 그 속에 있더라니까요 그래 뭐 교회 안에서 뭐 건축한다 뭐 헌금 내라 하면 메시지 나는 메시지 나오면은 그냥 목사님이 헌금합시다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헌금해보거든요 헌금하고 또 목사님 어디 가는데 또 전국으로 동문회를 섬기고 있는데 실제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사료 안 받고 받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가 기름비 없고 밥무만 모텔에 자고 해보면 없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또 후배들 동문들 또 인도 받고 또 이런 부분에 장학금도 또 목사님이 또 챙기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챙기거든요 챙기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또 목사님 또 뭐 강단에서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지금쯤 목사님이 조금 돈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계좌로 내가 사드리고 사드렸는데 많이 사드립니다 그 한천만 원씩 이래서 사드립니다 사드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만 또 뭐 내고 그것도 하나님 내 체질을 쓰시더라니까 내가 또 좀 간이 크거든요 덩치는 좀만 해도 그래 전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마약태치운동본부에서 서울에 뮤지컬을 이래 하는데 마약태치운동본부 서울 본부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또 이재규 장론님하고 이래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사장 되는 사람이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 홍보를 하기 위하여 또 뮤지컬을 하는데 뮤지컬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이 한 삼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예산 때문에 뭐 가갖고 예산을 못 주겠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금요일날 예배 때 설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앉아 예배들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 불신 현장에 보건가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뭐 있노 그것을 안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 막 가슴이 뛰더라니까 그래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현금 삼천만 원 치커먼 봉다리 사들고 봉사는 출발하입시다 하면서 그래 이제 좀 헌신하고 하거든요 그래 그런 걸 내가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한다 응답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나는 응답이라고 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진짜 응답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뭐 덜 떠지도 않고 덜 떠봐야 내만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진짜 참된 헌신이 나오신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시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꼭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는 그 속에 있다면 최고의 응답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또 짧은 시간 인데 또 여기에 모여주셔서 또 은혜를 나누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 근본 문제 속에 우리를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정말 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하신 예정했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때를 따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보금화의 세계보금화의 그 흐름 속에 또 우리를 잊게 하시고 그 시간별 속에 산업성교 헌신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산업성교회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산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